예전에 삼위일체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입장과 사도들의 입장이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혼과 육 안에 영이 있죠.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 입장은 우리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성도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오셨다고 해서 혼과 육, 영, 혼, 육을 가지고 오셨죠. 그런데 본인 영을 찾아 들어가면 본인 영이 I, M 상태라고요. 나의 현존, 나의 영적 중심 이 혼과 육을 굴리는 그래서 혼, 육이 생각, 감정, 오감이죠.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작용의 근원인 영이 있어요. 이 영을 찾아 들어가면 이 영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의 작용인 성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성부의 작용인 성부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 작용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작용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 혼과 육이 이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성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혼과 육이 정화돼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어디로 가셨다. 성령 뜻대로만 난 살았다. 그런데 성부의 뜻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고 성령을 혼과 육을 통해 드러내시면 성자가 돼요. 그런데 왜 이 성자가 중요하냐. 성도들의 모델이거든요. 너희도 똑같다 나랑 조건이. 조건이 똑같다. 내가 인간으로 와서 인간성을 가지고 영혼 육을 가지고 닦아서 성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부하세요. 내가 길이오 진리다. 이 말이 그냥 나올 수 없죠. 내가 길이오 진리다 나오려면요. 이 성부, 성령의 뜻이 뭡니까? 이 로고스라는 게 있어요. 말씀. 성령의 말씀이 사실 성부의 말씀이니까 같은 겁니다. 이 성부 안에 있는 진리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십자가는 동서양 어디에서도 진리예요. 하늘을 우주 운행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동서남부를 비치고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일으키는 그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부의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듣고 그대로 구현해버렸다. 그래서 진리의 화신이 되신 거죠. 진리의 화신이다, 내가.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성부는 말을 못 해주는데 나는 말을 해주고 몸뚱이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진리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진리의 화신이라는 얘기예요. 난 진리의 화신이 됐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지금 움직이는 진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진리를 보고 있고 살아 활동하는 진리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길이오 진리이고 생명이니까 내가 제시하는 길대로 그 진리를 따르고 그 길을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왜? 진리를 지금 나만큼 드러내서 보여줄 사람은 없다.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영혼육이 온전한 사람이 성자고 영혼육이 온전한 존재가 됐다는 걸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혼과 육을 통해서도 이 영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보면 아버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제자가 물어보죠. 아버지 그러지 말고 아버지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안 지냈는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도 같이 있었잖아. 다 봤잖아. 내가 말할 때 진리에 맞게 했고 행동할 때 진리에 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봤으면 너는 계속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이시라 네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보는 게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다. 이 정도 자부심이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불교 이론에서 십지보살이라는 아주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까지 간 양반 있잖아요.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가서 이 중생 중에 중생 중에 제일 불성을 불성 구현한 중생 부처님 불교에서 이런 저런 존재가 십지보살이라고 그래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그 경지까지 이르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했을 때 설명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들한테 가면 이 말이 달라집니다. 이 말이 달라져요. 지금 보세요. 성부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로 어디를 가셨다. 성령의 인도로 가지 않으셨다.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게 사실은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오 진리다. 아시겠죠.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영인데 오직 예수님만 그 아들만 그 아버지를 가장 정확히 알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수님한테서 예전에 삼일체 얘기할 때 제가 해드렸던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 입장은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 입장이 다 설명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가장 신격화한 사대복음 중에 신격화한 복음인 요한복음에서 마저도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이런 빛이라고도 하죠. 빛인데 인자입니다. 인자 메시아 사람 중에 사람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인자란 말은 사람 중에 제일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이 있겠죠. 이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성도들의 모델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인성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래 다 이 성령이 내재되어 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현혹되지 마라. 성령은 그대 안에 이미 있다. 천국은 천국은 그대 안에 이미 있다. 그게 성령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 구현된 그 땅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자리가 그대들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도 몰라요. 자신의 영도 몰라요. 혼과 육만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을 찾으면 그 영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여서 다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대복음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입장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이 입장은요. 다른 종교랑도 충돌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진리를 설하신 곳이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에요. 우주적인 성부가 내 안에서 작용할 때 성령 아무튼 성부의 작용은 성령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뭔가 신통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와서 한 거니까 그 영을 보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한 거예요. 작용은 다 성령이에요. 내 안에서 뭔 좋은 일이 일어났다. 성령이 한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어떤 작용이랄까? 그래서 아무튼 작용 측면에서 성령입니다. 그 본체가 성부라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뒤에 오면 복잡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걸 추측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일단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아까 같이 읽으시기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부터는. 왜? 요한복음부터는 요한이라는 사도의 입장이 복음에 엄청 개입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기술된 마테마가 누가랑 다르게 언행 위주로 요한의 어떤 편집이 편집우도가 강렬하게 드러난 그리고 시작부터 요한의 글로 시작되죠.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복음에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사도가 사도의 입장을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부터는 사도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입장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본인 입장에서는 얘기하셨는지 들으셨죠. 내 안에 성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는 혼과 육을 통해서 온전한 혼, 온전한 육으로 그 성령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그대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갖고 있지만 진리 덩어리다. 나를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다. 내가 기리오 진리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불교 같으면요. 불교 같으면요.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성을 갖고 있어요. 부처님은 드러냈죠. 우리는 못 드러냈죠. 못 드러낸 불성을 인위의 불성이라 그래요. 씨앗 상태로. 씨앗인자. 드러낸 불성은요. 드러낸 거는요. 과위의 불성이라 그래요. 같은 건데 드러냈느냐 못 드러냈냐 그런데 불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듭니다. 우리 모든 불성이 이미 있다는 걸 강조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요. 이스라엘 문화는 또 달라요. 모두 그대 안에 이미 있다. 예수님 이런 얘기 했어도요. 그 부분에 중요시 하나입니다. 과위 드러났을 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불교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불성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시 안 해요. 언제 그럼 중요시 할까요? 드러났을 때. 열매로 드러났을 때. 그럼 성령이 드러났을 때 중시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아버지가 거의 버려두고 있다가 방치했다가 깨달았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 안에서 좋은 역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불교는요. 원래 잠복에 있던 그 불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이 입장 차이를 좀 보시면 이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입장은 이미 우리 안에 불성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 입장은요. 불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두 입장을 다 고루 강조한 입장이라고 봐요. 그대 안에 이미 천국이 있다는 말은 철저히 인위의 입장에 사는 거예요. 씨앗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또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 개를 다 얘기하셨다고요. 제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이미 있다는 문화가 아니에요. 원래 유대 문화가 내려줘야 하는 거지. 성령이 와야 내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성부 성령 성부의 작용이 성령입니다. 이건 동일인데 성부 안에 진리가 있죠. 아까 이것도 예수님 설명할 때도 이런 그림 똑같이 그렸죠. 똑같은데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 사도들은요.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로고스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안에 로고스가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유대 문화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 안에 로고스가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 안에만 로고스가 있어요. 본인이 또 본인 입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다. 로고스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로고스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성자를 로고스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로고스인데 성부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로고스인데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로고스가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뭡니까? 우리가 로고스 없이 살고 있던 우리 세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 가지고는 내가 로고스다 라고 외친 거예요. 뭐로 판단했을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로고스가 그대로 사람이 돼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다른 발상입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에선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로고스가 그대로 사람이 돼서 왔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내가 불어 너희 때문에 여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고천에는 인간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인간 중에 로고스 아는 양반이 그 양반밖에 없다. 자기들 판단이에요. 유대 문화 판단이에요. 다른 문명까지 생각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로고스를 저렇게 안다고 내가 길이라고 말한 양반이 없다. 그럼 저 양반은 로고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리의 화신. 우리가 흔히 아는 진리의 화신이라는 말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분노의 화신이 되죠. 여러분 가끔 분노가 혼과 육을 입은 걸 분노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분노 자체가요. 분노란 놈이 사람의 모습을 띄고 있네. 이게 분노의 화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쓰죠. 분노의 화신이다. 그때는 뭐냐면 내가 혼과 육을 통해서 분노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런 의미로 쓰는데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화신이다. 나는 진리대로만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했다면 사도들은 다른 의미로 이해해요. 진리가 사람이 됐나 보다. 좀 다르죠. 진리가 사람이 됐나 보다. 진리의 화신 이런 느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자를 성부 안에 있는 진리를 성자라고 딱 박아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보다 성자가 더 위격이 높아요. 성부 안에 있는 진리가 성자요. 성부와 이 성자의 뜻을 따르는 게 성령이니까 우주는 어떻게 창조될까요? 성부 안에 천지만물의 진리. 예수님이 진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정의 이런 진리들을 알게 됐잖아요. 불교 같으면 육바람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사랑, 정의, 겸손, 지혜, 성실, 이런 깨어있음 이런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진리로 우주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할 때 태초에 요한복음에서 말한 태초는요. 시간적 천지가 창조될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는 창세 이전 하나님 상태를 말해요. 근원 상태 창세 전에 이런 뜻이에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로고스가 있었다. 진리가 있었다. 그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마무를 창조했다. 창조할 때는 성령의 힘으로 창조하죠. 그런데 지금 그 설계도는요. 성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자가 진리를 갖고 있다가 그 진리대로 천지마무를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지 위치에 올라갑니다. 사도들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셨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부약에서 여호와가 천지를 설계하고 창조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천지를 설계하고 창조했다. 이러시죠? 빌리뽀소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대충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한 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승기신론 공부하셨으면 이거 기억하세요? 대승기신론에서 한 마음을 셋으로 나눌 때 본체 본체 안에 있는 진리의 형상 그리고 그 진리의 작용 최상용으로 나눴던 것 그러니까 상이 로고스죠.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도 진리를 설명할 때 저 세계로 설명해요. 우리 한 마음 안에 한 마음 안에 한 마음의 본체가 있고 한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한 마음의 본체 안에는 진리의 형상 육바라밀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오묘하게 제가 왜 불교에 어려운 용어까지 들고 왔냐면 오묘하게 만나요. 다르면서 또 만나요. 사도들의 얘기까지도요. 예수님의 얘기가 가장 불교 대승불교의 원형적인 모습과 닮았는데 이제 한 마음을 최상용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이런 논리랑 또 묘하게 사도들의 논리가 만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자 그리고 성부 성자의 뜻을 성령으로 구현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삼일체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성자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 이건 이 자리는 혼과 유까지 갖춘 이해되시죠? 그럼 이분은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는 독생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보세요. 진리를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인류 중에 인류 중에 혼자 진리를 열매 맺고 있는 분인 거예요. 씨앗 상태에서는 불교적 입장에서 씨앗 상태는 누구나 있지 않나요? 해도 지금 유대 문화에서는 드러나야 있는 거니까 예수님 혼자 로고스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중에 그 전에 예언자도 있지만 훨씬 뛰어난 실력으로 내가 기디오 진리다라고 말할 정도 예전 예언자들은 하나님한테 뭘 받아왔죠. 이분은 지금 내가 기디오 진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받아오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산다 해서 예언자 같은 모습도 얘기하지만 예언자 중에 최고의 레벨에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독생자라고 불리는 건요. 로고스가 그대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화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독생자라고 한 겁니다. 그때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성도 성령이 강림 안 했어요. 이분들은 성령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로고스고 이분들은 로고스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자 성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성자는 성부 뜻대로 사는 인간이니까 성 지금 이런 성자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지라기보다 독생자의 의미로 보더라도 지금 성자 맞으시죠? 인간이 인간이 아버지의 자녀라 하더라도 진정한 자녀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다른 인간들은 지금 로고스를 모르고 살죠. 아버지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불교적으로 말하면 또 예수님 입장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겠지만 위대인들이 볼 때 없어요. 그러면 형제자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불교 문화를 가지고 많이 쉽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 우리랑 형제자매겠지 사람이니까 다 아버지의 자녀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지 말고 사도들의 입장은 원래 형제자매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로고스가 없었기 때문에 성자만 독생자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성자가 가르쳐주고 또 뭘 했죠? 성령이 성령을 붙여주셨어요. 성령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이 각성되고 성자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우리가 내 안에서 로고스를 알게 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하고 진짜 동질이 됩니다. 실력은 미약해도 동질이 돼요. 그럼 그때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형제자매가 되면 독생자는 뭐가 될까요? 홀로 아들이 아니라 마지가 돼요. 이런 논리적 흐름을 갖고 보셨는데 사도들은 이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도들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가 빛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창조주 신의 입격이 삼위일체의 신이 됐다는 것은요. 삼위일체가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역할도 돼요. 창조 때 뭘 하셨냐. 성경에 보면 로고스예요. 진리. 그 진리대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빌리포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좀 황당한 말이에요. 모르고 들으면 황당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인데 불어낮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 이게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세요? 삼위일체를 좀 응용해서 사도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 두 개만 가지고 좀 극명하게 나눠서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게 됐는데 이게 모든 종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긴 해요. 석가모니도 돌아가신 뒤에 석가모니의 법신을 추출해가지고 석가모니의 법신이 비로자나불이다. 우주 하나님이 우주 하나님이 해당되는 비로자나불이 석가모니의 법신이니까 석가모니한테서 인간적인 걸 빼고 진리의 몸만 보는 거예요. 진리만. 석가모니를 통해 드러났던 진리가 우주적 진리니까 그 진리의 몸이 비로자나불이다. 되게 좀 비슷한 발상이죠. 비로자나불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가요? 석가모니가 이 비로자나불과 하나니까 원래 비로자나불 우주적 법신불에 의해서 인과법에 의해서 티끌하나 먼지 하나도 다 존재하거든요. 그게 석가모니가 이제 주체가 돼서 석가모니의 위신력으로 티끌하나도 굴러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절에 가면. 뭔가 멀리 갔죠. 석가모니는 그냥 그 당시 공부하셨던 사람인데 진리를 깨달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 깨달은 진리가 이대하니까 이분을 진리로 보자. 그래서 이분을 진리로 보고 나니까 온 우주가 석가모니로 인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결론이 도달해요. 지금 절에 가시면 별 생각 없이 그 얘기하십니다. 티끌하나 먼지하나도 석가모니의 이신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들어가 보면 좀 황당해요. 초기 불교에서 나올 수도 없는 말이고 석가모니 원래 육성에서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도 사도들한테 올 때 석가모니랑 예수님이 또 갖다 낸 게 아니라 아무튼 제자들 입장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안에 있는 로고스를 하나님 안에 로고스로 격상시켜서 예수님 자체를 그 로고스가 사람으로 오신 분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게 불교는 유내론이 있죠. 부처님이 등장해도 로고스를 잘 아는 분이 등장해도 전생에 돋다 까서 저렇게 됐으려니 하는 문화가 있는데 유대 문화는 유내서를 강조하지 않죠. 있긴 있는데요. 이게 또 지금 예수님 당시 그게 강조됐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까발라 이런 데는 또 유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 문화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수 있다는 것도 이해되세요? 갑자기 진리를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진리의 전문가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인류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오랜 게임을 해왔다. 유내를 오래 해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유내가 없는 문화 유내론으로 분석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갑자기 진리가 등장한 거예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그냥 게임 하시는데 갑자기 관리자가 엄청난 캐릭터로 무장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 밖에서 들어왔지 게임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레벨이 거칠게 비유하자면 그런데 게임을 오래 유내를 통해 오래 해왔다는 걸 이해하면 누가 갑자기 등장했더라도 전에 많이 했었나 보지 이렇게 짐작을 할 텐데 유내설을 제외하고 접근하면 갑자기 완벽한 진리가 사람으로 등장해 버린 거예요. 진리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더더구나. 그리고 본인이 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리인가 보다. 저분이. 그런데 진리는 아버지 안에 원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닌 진리가 사람으로 왔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성부의 성부의 제일 본질적 요소가 이 진리 아닌가요? 그러면 성부의 본질이 진리고요. 성령은 진리대로 굴러가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도요. 아버지의 자녀 역할이긴 하지만 사실 그 역할은 엄청 커져요. 하나님의 본체단 말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우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접근을 사도들은 하게 됐다는 저는 그래요. 그러건 말건 성도 우리가 이제 성도 입장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로고스를 온전히 구현하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입격을 파헤치는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결국은 예수님이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보여줬던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온전히 구현해서 나도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그 전에 형제자매였건 아니건 지금은 형제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거죠.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늘 만나고 자 또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제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하나가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한테 가르쳐줄 거야. 내 뜻대로 가르쳐줄 거야. 내 말을 그대로 가르쳐줄 거야. 그러니까 성령보다 예수님이 위격이 높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대로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로고스인가 보다. 이런저런 합리적 추론을 하셨을 거예요. 사도들도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렸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좀 재밌죠. 불교랑도 비교해보면 재밌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해하자는 거예요. 사도들의 주장이 예수님과 다르다고 비판만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장은 이렇고 사도들의 주장은 이런데 둘간의 어떤 결속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지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취할 거를 잘 취하실 수 있겠죠. 우린 늘 자명하게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지혜와 사랑 그리고 올바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을 맞이로 따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과 진리를 나도 내 안에서 그 길과 진리가 드러나게 나도 진리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왜냐 아무튼 예수님이 가르쳐진 이후에는 사도들의 주장이건 예수님의 주장인건 간에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가 성령도 받고 진리를 따른 진리를 예수님을 진리로 삼고 이렇게 가게 된 이상은 우리도 예수님하고 한 길을 가는 한 형제 자매라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이런 존재가 대장하는게 제가 볼 때는 이 이론을 따르나 이 이론을 따르나 우리가 취해야 할 실천 방략이 아닐까 이 말씀 드리면서 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성령 안에 깨어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고 로고스의 지혜고 그게 아버지의 지혜니까 늘 내면에 있는 성령 우리가 I am 상태 나의 현존 상태 I am 상태에 들어가서 머무시면 우리는 성령과 그대로 만납니다 성령의 뜻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육 생각 감정 오감을 성령의 뜻대로 가꾸어가는 그런 삶 매순간 아버지의 뜻이 어딘지 알고 자명한 걸 택하고 찜찜한 거 고부하는 양심에 맞는 건 실천하고 양심에서 아니라고 하는 거 찜찜하다고 하는 건 고부할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의 올바른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기독교에서 이런 성령을 만나는 것 믿음을 통해 성령을 만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따로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론이 교회에서 득세하더라고요 제가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한 이 성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하시지 못합니다 왜 그동안 협조를 안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협조해 믿음이라는 것도 협조입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인간이 협조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협조예요 우리가 믿어야 내 안에서 성령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커져 갈수록 즉 믿음 자체가 협조인 거예요 믿음이 커져 갈수록 내 안에서 지혜, 사랑, 소망들이 연걸어갑니다 그게 칭의 성화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올바러지고 믿음을 통해 성령을 만나 올바러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 점점 성스러워져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사도바울이요 예수님을 단순히 신격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대한 분을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먼저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바울이 결국 단순한 신격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고 나 천국만 갈래 예수님처럼까지 될 생각은 없고 천국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불교 중에는 소승불교처럼 돼요 부처님까지 가는 건 됐고 일단 열반만 얻을게요 아니면 일단 뭐 아미탑을 믿고 정토까지 일단 가볼게요 이런 게 성인들의 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 뜻이겠는가 이거죠 사도들도 그렇게 주장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예수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한테 이 말이 안 하다 할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느면 됐지 굳이 예수님까지 가야 되나 그럼 사도바울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사도바울이 이상한 거죠 그냥 천국만 가져가면 됐지 굳이 예수님의 경지까지 예수님의 경지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 과한 거 아닌가요 이해한 거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그분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면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만 맞습니다 그렇게 사셔야만 또 이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만 가면 됐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천국에 가실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갈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바울은 아마 그 삶을 통해서 그 길이 옳다고 여겼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좀 기독교 강의인데 성경 구절을 읽는 것보다 사도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이나 사도들의 글을 읽으실 때 이 관점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 그때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